방금 저쪽으로 누가 들어왔어. 소희야, 내가 누군지 알아보겠어? 공작사한테 마음 뺏긴 네 서방은 아직도 안 들어오냐? 한 집에 두고 독수공방? 그럼 끝이야. 안 가. 나도 여기 있을 거야. 내 방을 찾을 거야. 그땐 헷갈리지 말고 잘 찾아와. 내 모든 후회와 고통이 이걸 버리지 못해서니까. 소희의 혈충이 서유를 몸에 들었구나. 고맙습니다.